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크롬 개발자 도구의 사용법 중에 이 첫 번째 탭, Elements라고 하는 것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Elements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, 다른 말로 태그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의 Elements죠. 그래서 그 Elements를 분석하고 또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Elements라고 하는 탭의 중심된 기능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 탭을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두 개로 분화되어 있어요. 왼쪽은 이 HTML 코드가 보이고요. 오른쪽에는 이 여러분이 선택한 그 태그, 그 Elements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오른쪽에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왼쪽이 전체를 보여준다면 오른쪽은 부분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우리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은 현재 여러분이 선택한 이 태그가 어떤 이 Hierarchy, 즉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고 현재 선택한 Elements에 도달했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패스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자, 그리고 여기 있는 이 Elements라고 하는 이 기능은 이 뒤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이 Sources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. 이 Sources와 관련된 부분과 이 차이점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 HTML 코드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웹페이지 상에서 렌더링된 이 결과적인 HTML이 보인다라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. 자,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 이 돋보기 표시가 되어 있죠. 이 돋보기는 여러분이 이 Elements를 이 HTML 코드에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그 찾고자 하는 Elements를 쉽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거기서 요소 검사를 클릭해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각각의 Elements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Elements를 이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설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 화면이 바로 오른쪽 부분인데요. 자, 그 중에서 이 컴퓨티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선택한 Elements가 최종적으로 어떤 이 CSS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 내용이 이 컴퓨티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밑에 있는 Styles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Elements에 적용되어 있는 이 CSS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컴퓨티드 스타일이라는 것과 Styles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은 위쪽에 있는 이 컴퓨티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. 이 Styles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명시적으로 이 사용자가 이 Elements에 적용한 CSS 효과들만을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이 웹페이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웹페이지를 개발한 이 CSS를 작성한 사람을 사용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이 Styles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. 이걸 외우면 여러분이 이 CSS를 현재 선택한 Elements가 어떤 CSS 효과를 적용을 받았고 그 CSS 효과는 어떠한 부모 자식 관계를 통해서 상속 관계를 통해서 현재 무엇이 채택된가를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Matched CSS Rul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. 여기 보면 이렇게 스트라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이거는 뭐냐면 이 Elements에 여기 있는 이 CSS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죠. CSS는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다른 놈이 채택했다는 뜻입니다. 그게 바로 위쪽에 있는 보도-보톰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은 점 내부 언더버 코스 그리고 점 덱스라고 하는 두 개의 클래스가 중첩되어 있는 선택자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것은 두 개의 클래스에다가 다시 점 Depth1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더 붙어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게 더 우선순위가 높아지죠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채택이 됐고 밑에 있는 것은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라이크 처리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HTML Elements라고 되어 있는 이 탭 보통 Inspector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하면 이 CSS의 복잡한 상속관계를 쉽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들을 제공한다는 거죠. 여기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체크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현재 이 기능이 비활성화가 되는 거죠. 현재 이 CSS가 그리고 이 CSS 코드가 전체 코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여기 있는 common.css242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? 저거는 common.css의 242번째 라인의 코드라는 뜻입니다. 클릭하면 그 코드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. 그런 기능이고요. 그리고 이걸 다시 접고 밑에 보면 Matrix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건 이제 이 HTML Element의 현재 선택한 Element의 이 Box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Element가 높이와 폭이 어떻고 현재 여기는 1, 2, 4, 6 곱하기 35라고 되어 있죠? 그리고 그 보도는 보도의 두께가 어떻고 그리고 보도와 Element의 크기 이 Element 사이에 존재하는 여백인 Padding의 값은 어떻고 또 보도와 다른 Element와 Element 사이의 간격인 여백인 Margin은 어떤 값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실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현재 여러분이 선택, 제가 선택한 이 Element는 여기 보면 이 높이가 35잖아요? 그럼 이걸 더블 클릭하고서 화살표 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이 커지고 있죠? 여기 있는 수치가 커지는 거에 따라서요. 라이브로 수정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기능이고요. 만약 여기 있는 Padding이 지금 2인데 이 Padding의 숫자를 제가 높여보면 보시는 것처럼 저 Padding에 해당되는 영역이 실시간으로 크기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이걸 하니까 좀 깜빡한 게 생각이 나네요. 여기 Sty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이 Element에 어떠한 CSS 효과를 두고 싶다.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여기 위에 보면 플러스가 있네요. New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CSS에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이 중과로 안으로 들어가죠? 그럼 여기서 제가 뭐를 할까요? Background Suggest도 시켜줍니다. Color 탭 누르고 Red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붉은색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? 자, 이제 Style 탭을 덮고요. 그 다음에 Properties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이 DOM이라는 게 있죠? HTML에는 이 DOM을 이용한 이 선택된 Element가 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DOM에 대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죠? 이건 이제 JavaScript 영역에서 개발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될 거고요. 이 DOM Breakpoint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Element가 어떤 Breakpoint가 걸려 있는가에 대한 건데 예를 들면 여기서 Element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Break on Subtree Modification 그리고 Attribute Modification Node Remover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세 개의 Break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만약에 제가 이 Break on Attribute Modification 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 여기 보시면 DOM Breakpoint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죠?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현재 제가 선택한 Element 이 Div Element에 Attribute Modification 즉, Attribute는 속성이고 속성이 변경된 경우에 Break시키라는 얘기입니다. 실행을 제가 JavaScript를 이용해서 이 Element의 속성 값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한 부분에서 JavaScript가 멈춥니다. 그럼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Event Listeners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Element에 어떠한 이벤트가 걸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클릭을 선택하면 현재 이 Element에 이 뒤에 있는 이 소스들 이 코드가 코드에 있는 내용이 이벤트를 걸고 있다는 뜻이고 그걸 클릭해보면 그 이벤트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이죠. 보통 이 HTML에 이벤트를 걸어놓게 되면 어떤 Element에 이벤트가 걸려 있고 그 Element에는 어떤 이벤트가 걸려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. 바로 그런 것들을 아주 편리하게 주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죠.